유일파의 여자 200m 우승자 최윤경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덕계고등학교 재학중인 1학년 최윤경입니다. 100m에 이어서 200m까지 우승을 했는데 어떻게 소감이 어떤가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네. 그런데 최윤경 선수 100m까지 선두를 달리다가 다시 역전을 했잖아요. 다시 이렇게 뒤로 갔다가 다시 역전을 했는데 이게 원래 계획되어 있던 전략이었나요? 아니요. 그냥 득금적으로. 네. 그러면 마지막에 다시 역전을 딱 할 때 어떤 특별히 했던 생각이 있나요? 딱히 그런 건 없고 피니시만 생각했어요. 네. 그러면 100m랑 계주도 기록을 세우면서 올 시즌 새로운 라이징스타로 떠올랐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불리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을까요? 음. 목표는 11초 8까지 뛰고 싶어요. 그럼 혹시 최윤경 선수 다음 대회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회장배 100m까지. 그러면 혹시 회장배에서 그 목표였던 기록 꼭 이루시길 바라면서 네. 우승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최윤경 선수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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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